에이씨. 야, 경숙이 너. 나더러 다신 그런 데 가자고 하지 마. 당신 성질 좀 죽여요. 이수현아한테 지금 밑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알면서. 이런 미친 짓. 아니, 그나저나 우리 종방연에 입국하러 오시나 미리 준비해놔요. 내일 저녁 되니까. 종방연? 거기 가면 백스랑 그 기집애랑 마주칠 텐데 안 불편하겠어? 걱정 마요. 발도 못 들이게 내가 조치해놨으니까. 그리고 원래 작가들은 그런 럭셔리한 종방연 잘 안 와요. 그래? 근데 돈도 없다면서. 그렇게 비싸듯 비싼 호텔에서 어떻게 하려고. 아, 몰라. 비밀 서약서 명단에 있는 그 자식들 다 초대하긴 했는데. 얼굴 보고 사정해봐야지. 제발 살려달라고. 아니면 같이 죽자고 협박하든가. 역시 꽃뱀. 그 본성은 못 버리는구만, 문경석. 됐고. 우리 내일 종방연이나 잘 치릅시다. 또 알아요? 살아날 구멍이 생기지도? 나 민태장 이렇게 쉽게 안 죽어. 안 죽고 말고. 여보세요? 저 민태장입니다. 나요? 언제요? 원 회장님 잘 지내십니까?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어? 내일 당장 민회장을 선언한다더만. 아주 이상한 불법 약물을 몰래 밀집했다며? 아이, 불법 약물이라뇨. 오해입니다, 오해. 예. 아니, 그거 말고도 행영념의도 있다고 들었어요. 아무튼 옛 인기를 봐서 일단 두고 보자고는 말해놨으니까. 하여간 잘 해결해봐요. 그럼 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